야, 불안하게 표정이 안 좋아. 지금 되게 비상이 걸려가지고. 애들이 제가 만만했나 봐요. 왜? 일단 모든 햄버거에 치즈가 두 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야, 구체적이다. 그리고 로제 파스타가 먹고 싶다. 네? 파스타? 로제 파스타? 패티에 고기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애들이 치즈 스틱은 있겠죠?라고. 감자튀김을 정말 많이 달라.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서 용과를. 이거 용과? 용과? 중식당에서 나오는. 야, 그 놈 누구냐? 얘가 금메달단에. 금메달단 애들이 입맛이 까다로워. 푸팍봉카리는 뭐야? 금메달단에. 푸팍봉카리? 금메달단에가 이 얘기했고. 용과도 금메달단에. 우와, 이거 진짜 멘붕이다. 자, 일단은 다 해보자. 다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 메뉴는 이렇게 놓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음식 할 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게 순서도를 그려야 돼, 코딩 작업을 해야 돼. 햄버거 빵은 일단은 60개가 돼. 햄버거 60개로 한정 줘야 돼, 대신에 햄버거 패티 3장 들어가는 걸 해 주자. 그럼 2개 되겠네. 그 다음에 로제 파스타는 스마트 소스하고 크림 소스 같이 섞어서 그냥 만들어 주면 되고. 저 나가서 파스타 메뉴 없으면 중면 사오면 돼. 중면이요? 그래갖고 알덴테이로 삶아 놔야 돼. 둘 넓게 둘 넓게 둘 넓게 셋. 둘 넓게 둘 넓게 셋. 아, 다시 재밌어진다. 이러면 의욕이 불타오르지. 자 그러면 이게 다 갈 필요 없어. 그럼요. 지금 있는 재료 갖고 준비할 사람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 갔다 올게잉. 알겠습니다. 아 생각도 못했다. 무제한이라는 거 누가 생각해나니까. 시간 되게 촉박해 보여요. 저는 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죠? 왔다 갔다 한 시간. 장 보고 오는데 한 3, 40분. 쉽지 않지? 난 약간 이렇게 긴박하거나 생각보다 미션이 막 나는 일이 많아서 좋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시너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못 할까 봐 막 이런 거잖아. 대환이 형이 장화를 챙겨오길 잘했네. 아주 유용하겠다. 며칠 것 같은데. 그릇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 날에 대해 알아볼게요. 뭐 좀 해gel해 보면서도, 뭐 좀 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생각해. 저는 기다리를 못하기 위해ě. 그 날에. 아니면 Regen의 정신을 좀 찾아온 테이블을. 그 날 상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것저것은 전 Chape3의 세대. 당신의 책임을 바보기 또 그럴까? 그 날이. 네, 그것은 Brown. 내가 인식을 바 letzten 20 voitures. 네 이상한 돈을 배우려고 하다. 하하. 뭐 도와드릴까요? 어? 밖엔 다 했어 저거 저거 물 담은 솥 있거든? 거기 뭐 안 들어가게 이거라도 살짝 덮어놔 어 그리고 이제 감자만 씻으면 돼 감자 겉에? 어 여기는 감자 씻고 이걸 어떻게 덮으라는 거야? 사이즈가 맞질 않는데 저렇게 덮으라고? 와우 칼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루. 다진 것만. 오빠. 아, 냄새 좋다. 고현아, 우리 고기 사온 거 어디 갔지? 그러게. 우와, 그럴싸해. 꼭지 따고 씻어. 하나만. 이거 한 통 저기서 달아. 저기로 한쪽으로 저게 찌꺼기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걸 모아야 돼. 그걸 쓸 거거든. 찌꺼기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걸 모아야 돼. 그걸 쓸 거거든. 국물도 쓸 거고. 형, 저게 이것도 저게. 토마토는 괜찮을 거 같아. 다 같이 그냥 한 번에 넣어도 되죠? 어차피 섞는 거 아닌가? 철야, 이것도 넣어. 어떤 거요? 주스에다가. 이것도 다 해요? 저 토마토하고 당근 갈아 놓은 거 여기다 넣어버려. 갈아갈까요? 고생했어. 소스 들어간다 여기. 생 토마토. 그거 무슨 소스예요? 미트 소스. 파파요? 음치. 야, 진짜 내가 이거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쓰면. 월계수. 음. 와, 냄새 좋다. 냄새 진짜. 와. 와, 진짜 냄새 진짜 좋다. 다 됐을 거야, 소스는. 이제. 아, 생 토마토 넣으니까 확실히 신선한 맛 확 나서 좋다. 맛있어? 응. 오, 소스 맛있는데요? 맛있지? 응. 오, 신기해. 뭘 신기해. 다 아는 거 넣는데. 이야, 시간 촉박하네. 형이 그냥. 한라봉 저 어떻게 할까요? 에이드 해버릴까요? 뭐? 에이드 해, 그럼. 식초, 식초 없나? 식초, 식초 없나?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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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아, 이거 언제 다 까지? 저거 다 까지. 이 영상은 언제 다 까지? 하려면 농장 아닌가, 이 정도면? 제가 비빌게요. 이거 뭉텅이로 돼 있는 걸 다 으깨야 돼. 으깨서 잘 섞어야 돼. 지금 소금도 들어가서 치대지는 말고 잘 섞어줘. 그냥 이 정도면 다 섞은 것 같은데. 그래? 치대지는 말고, 치대지는 말고. 야, 치댈 필요는 없어. 아, 그래요? 그럼 안 치댈게요. 치댄 거 하고 안 치댄 거 하고 이따 네가 비교해 봐. 왜냐하면 햄버거 네가 만들 거니까. 아, 햄버... 아... 아, 햄버거 내가 만들어? 햄버거 패티를 네가 붙일 거니까. 아니, 형님 뭐 하세요? 아니, 백패커인데 왜... 야, 백패커의 백이 내 백이 아니야. 등백이지. 내가 볼 때 형님이 성이 백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 백을 안 맺을 거야.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 아니. 성은 어쩔 수 없는 거니. 그릇 하나만 줄래. 그릇이요? 어. 햄버거에다 올려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맛있어? 훨씬 맛있어, 지금. 그렇죠. 스물두 개 준비. 스물두 개? 스물두 개? 일단 6시에 다른 거 몰라도 햄버거는 딱 올라와야 돼. 스물두 개가. 네. 형, 냉정하게 형이 초딩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뭐해. 아, 그만 먹어. 아니, 이건, 이건 치된 거, 치된 거. 응? 어? 근데 햄버거에 베이컨 안 넣어요? 아, 까먹었다. 아, 역시 네가 해야 돼. 확실히 너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 그 바쁜 와중에 베이컨까지 생각해내면. 아, 제 담당이니까. 아, 예리해. 1인분에 2호, 2장. 마지막 연습. 베이컨은 여기다 놔둬도 돼요, 여기 불 약해서. 어차피. 야, 진짜 불도 알아, 이제. 맞아. 여기도, 베이컨 여기다 쭉 보면 돼. 어째 나만 하는 거 같냐? 어? 네. 내가 이렇게 베이컨 도와줄게. 네. 그냥 딴 것도 도와주시면 될 거 같은데. 이 녀석들. 이 씨름부 녀석들. 고현이 형. 어? 형, 햄버거 만들면 어떻게 형한테 줘요? 그냥 여기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네, 고맙습니다. 저기 올려놓으면 내가 용기에 담을게. 면이 가득히는 것 같아요. 잘게 넣는 것 같아요. 잘게 넣어줍니다. 이제 수정립을 하고 싶어요. 잘게 넣어주세요. 잘게 넣어주세요. 메뉴요? 좀 신선한 걸 주고 싶은데 애기들은 아이들이라고 쳤을 때 예쁘게 먹을 수 있게 사진 찍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정형화된 사각의 컬러풀한 쟁반에 나만을 위한 햄버거만 따로 포장된 햄버거 쟁반을 최소한 22개는 가져가야 돼 그죠? 베이컨을 이랑 저 다 같이 할 수 있어? 저기도 다 하는 게 빨릴 것 같아 베이컨을 이랑 저 다 같이 할 수 있어? 형이 가방 내려놓을게요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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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술에 집을 먹어 이런 재료가 좀 더 좋아지면 깻잎 한참을 잡을 수있는 두 가지 육수 누가 생각났지 시간 없습니다. 형님, 감자 어떻게 건전해요? 아니야, 더 튀겨야 돼. 너 생각보다 오래 튀겨야 돼. 아, 그래요? 응. 봐봐. 아줌마로써. 떠올라야 돼, 이거.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아이고, 휘젓었구나. 네. 놔둬야 되는데. 놔둬야 되는데. 어쩐지 부서져. 휘젓으면 깨져버리지. 큰일하다. 어떡하냐, 이거? 밑에 누를 텐데? 이게 감자튀김 쉬운 게 아니야. 아이고, 야. 다 깨져버렸네. 야, 이거 어쩌냐. 휘젓으면 안 돼, 이거. 빨리 일거라고. 그랬구나. 이거 깨져버리지. 어떡하죠? 야, 이거 다 깨졌네. 이게 이런 국자루 쓱 긁어서 밑에 누른 것만 살삭 떼어주면 되거든. 아, 저거 자꾸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다 부서지지. 이거 어떡하지? 뜨거워졌어. 잘, 잘 휘젓고 있어봐 일단. 네. 어차피 가만 있어봐. 방법을 찾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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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쐴이iz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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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빼고 건져, 기름 빼고 건져, 여기다 건져. 싹 건져, 기름 충분히 빼고. 네. 이거 혼자 할 수 있지? 너 해야 돼. 내가 이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나 또 한 번 언니는 같이 보았어? 아, 여기. 이거? 뭐, 뭐? 아, 이거부터 할 수 있어? 우리 모두에 이거랑 같이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기에는 수련이, 너무чесk. 우리 집에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휘저으면 안 되는 거였대요. 으깨졌대요. 아 죽겠다고 잘라놨는데 내가 다 으깨버렸네 또. 싹 건져. 네. 고운 채로 그것도 저기까지 다 해. 네. 사고 쳤어. 사고 쳤어. 사고 쳤어. 사고 쳤어. 영원아. 네. 번져 쓰면 들어와서. 네. 그거 갖고 들어와. 일단. 네. 여기다 놓을게요. 빨리 해야 되거든. 이거 손으로 쳤어요? 이렇게? 네. 네. 우선. 야. 이렇게. 고기, 고기, 고기. 아, 나 이 프로 안 할래, 씨.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기, 치즈. 이렇게 최고의 요리 비결은 하지. 이게 뭐야, 이게? 헐. 케미 고정돼 있네? 어떻게 하지? 케미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아직 22개가 안 됐어? 22개가 안 됐어? 전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힘이... 가운데만 너무 세게 돼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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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야, 얘들이 왔다, 어떡해. 뭐야, 뭐야.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들어가 있어. 씻고 왔어? 샤워했어? 너네 샤워했어, 너네 샤워했어. 뭐야, 앉아, 앉아. 뭐야, 준인 형. 앉아. 가자, 가자. 아침에 갔는데. 배고프지? 예. 잠시만 기다려봐. 조금만 늦게 오지? 조금만 기다려봐. 와, 손이 부족해. 조금만 기다려달라, 3. 3. 4. 4. 5. 5. 4. 5. 템포 끝. 끝. 4. 4. 5. 5. 5. 5. 8. 10.